성지영, 김주호 아나운서 인사 좀 받아줘요. 인성 최악으로 만들지 마세요. 김주호 아나운서 인사 좀 받아줘요. 성지영, 김주호 아나운서 화량 모르죠? 라고 이거 봤는데 김주호 아나운서가 배디한테 인사를 하면 잘 인사를 안 받아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얼굴을 볼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아, 볼 일이 없다. 혹시 두 분은 배디에게 칭찬받아본 적 있으세요? 칭찬은 고소하고 거의 인사도 못하는 사이인데요. 거의 못 봐요. 좀 많이 만나고 싶네요. 배성재 선배, 알아가고 싶은 선배죠. 제가 이제 입사한 지 8년이 다 돼갑니다.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? 얼굴을 볼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아, 볼 일이 없다. 그거랑 인사를 무시하는 거랑은 다르죠. 인성 최악으로 만들지 마세요. 제가 너무 결방한 얘기했나요? 아니요, 김주호 아나운서는 인사성이 굉장히 바릅니다. 신입처럼 인사를 해요, 항상. 아, 그건 또 제 문제인가요?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모두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할 게 아니라 그걸 안 받는 건 정말 인성 최악이죠. 네.